1. 설거지론 설거지 결혼을 떠나서 그런 여자는 그냥 개념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극단적인 사례를 배제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자의 진화인 심리가 현대사회에서 작동할 때 어떤 인과사슬을 거쳐서 설거지녀의 행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해명하려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공분을 일으키는 매운맛 설거지 결혼에 비하면 훨씬 순한 맛입니다. 일부 다처 성향이 강한 여자는 일부 일처 성향이 강한 여자보다 우월한 남자에 훨씬 더 집착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연애도 결혼도 상당히 일부 일처 제적입니다. 따라서 평범한 여자가 연애를 하려고 우월한 남자를 꼬셨다가는 먹튀 전략에 당해서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결혼정보 회사에 자신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남자를 원한다고 말하면 맞선 주선도 아예 안해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반면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그런 여자가 우월한 남자의 세 번째 아내가 되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자를 진짜로 사랑해줄 만한 남자와 사귀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 여자의 상승 짝짓기 욕망에 비추어볼 때 너무나 초라한 남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남자친구나 남편을 깊이 사랑하거나 존중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설거지녀의 행태가 나타나기 쉬울 겁니다. 일부 일처 성향이 강한 평범한 여자는 일부 다처 성향이 강한 여자처럼 자신보다 터무니없이 수준 높은 남자를 담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승 짝짓기를 욕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오랜 기간 진화한 원시사회는 일부 다처제였으며 일부 다처제는 모테솔로 제조기입니다. 최하위층 남자들이 결혼시장에서 아예 배제되기 때문에 여자가 한 남자를 독차지하는 전략을 쓰더라도 상승 짝짓기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여자가 진화했기 때문에 일부 일처 성향이 강한 여자에게도 상당한 수준의 상승 짝짓기 욕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일처제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 성향이 강한 여자도 일부 일처 성향이 강한 여자도 진화한 짝짓기 심리를 만족시킬 수준의 상승 짝짓기를 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양쪽 다 불만을 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다처 성향이 강한 여자의 불만이 훨씬 클 겁니다. 설거지녀 행태를 많이 보이는 여자는 원래 인간성이 더러워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일부 다처 성향이 강한 여자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일부 일처제 사회에서 여자들이 진화한 상승 짝짓기 본능을 충분히 만족시키기 힘들다면 남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땡 잡은 겁니다. 일부 다처제 사회만큼 하강 짝짓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월한 남자의 경우에는 어떤 측면에서는 망한 겁니다. 아내를 여러 명 거느릴 수 있던 사회에서 한 명의 만족해야 하는 사회로 바뀌었으니까요. 반면 어차피 아내가 최대 한 명이었을 평범한 남자의 경우에는 원시 사회보다 하강 짝짓기를 덜해도 됩니다. 그리고 찐따가 원시 사회에서는 모태솔로의 운명을 피해가기 힘들었겠지만 일부 일처제 덕분에 연애와 결혼의 기회가 어느 정도 생겼습니다. 따라서 원시 시대에 오랜 기간 진화한 남자의 짝짓기 심리에 비추어 볼 때 평범한 남자와 열등한 남자는 상당히 수준 높은 여자와 사귀고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요인은 남편이 아내를 많이 사랑하도록 만들 것 같습니다. 원시 사회에 비해 남자가 하강 짝짓기를 덜해도 되니 여자친구나 아내를 많이 사랑하게 되는 반면 원시 사회에 비해 여자가 상승 짝짓기를 별로 못하게 되니 남자친구나 남편을 덜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을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갑이 되면 을에게 갑질을 하도록 진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인간성이 더럽지 않더라도 일부 일처제의 효과 때문에 설거지녀의 행태가 나타나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많은 여자들이 사랑보다 돈을 보고 결혼을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공부로 상위 1% 안에 들면 서울대나 의대에 가서 출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 운동으로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들 중에 운동선수로 활동하면서 평범한 회사업만큼이라도 벌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원시 사회에서는 운동 능력이 현대사회보다 무지막지하게 더 중요했을 겁니다. 따라서 키 크고 싸움 잘하고 배짱 있는 남자가 현대사회보다 훨씬 더 출세했을 겁니다. 여자가 그런 환경에서 오랜 기간 진화했기 때문에 그런 남자를 우월하다고 평가하는 심리를 장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여자의 짝짓기 심리는 키가 작고 싸움은 못하지만 돈을 잘 버는 찐따 범생이보다 돈은 못 벌지만 키가 크고 싸움을 잘하는 알파 양아치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대단히 비참해질 수 있으며 돈이 많으면 아주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가슴을 뛰게 만들고 오르가즘을 선사해주는 알파 양아치가 아니라 돈 걱정 안 하면서 살게 해주는 찐따 범생이와 결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범생이가 벌어오는 많은 돈이 범생이에 대한 아내의 사랑을 크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돈 잘 버는 남자나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상승원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키도 작고 싸움도 못하고 배짱도 없다면 진화한 여자의 짝짓기 심리에 비춰볼 때 상승 짝짓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여자의 선천적 짝짓기 누에회로가 돈 잘 버는 범생이를 찐따로 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사랑이 별로 커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거지녀의 행태가 나타나기 쉬울 겁니다. 범생이 퐁퐁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한편으로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우월감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우월감과 열등감을 조절하는 심리기제가 원시사회에서 오랜 기간 진화했기 때문에 찐따범생이가 싸움을 못해서 느끼는 열등감이 돈을 잘 벌어서 느끼는 우월감을 압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자신에게 분해 넘친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내를 많이 사랑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은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상대가 자신에게 시전하는 갑질을 참고 견디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열등하면서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